다음판에 더 시참할게요 아 네 다음판 그럼 다다운판 가능하나요? 지금 다음판에 한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김효성님은 다다운판에 할 수 있으면 혹시 가능하나요? 다다운판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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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솔직히 함천은 저그에서 진짜 시작합니다 저그 물량이면 함천이라도 배럴 보여야 돼요 배럴 보여야 다다음판에 긴말 부탁드리라구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스가 필요한 이유가 솔직히 피니스는 구조물에서 가스가 필요없어요 특성때문에 대신 뭐랄면 우주모함을 지으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가스가 남다 요만이시군요 그러면 두칸 아니야 남대답게 세칸을 하자 그리고 우주감문을 두개를 있는거지 그리고 이거 얘로 한번 바이 젤프순이 한번 볼게요 다 공격이 똑같아서 용기병으로 한번 해볼게요 용기병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까지 하면 완벽 음 음 음 그러면 위치만 잘 잡아서 이거 제가 할께요 어서 실험해다 실험 실험 실험할 준비가 되었다 좋아요 여기서 한번 실험만 해볼게요 6 오하이 어느정도 좋네 야 지식이 늘었구 이 자 바이 푸준은 속도 한번 볼게요 형 1 열차 하나가 정거장을 막돈하고 있습니다. 열차를 파괴하는게 당신의 주목표입니다. 올 것이 왔군.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하자고. 은폐유니깐군. 여기 탐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차라리 칼달리스가 낫지 않나요? 차라리 칼달리스가 필요하지 않나 이거는? 아 이거 공업을 안했구나. 아 멍청이니까. 대신. 열차를 잘 부술수 있네. 열차같은 영혼을 잘 부수도 있네. 아아아아. 메카닉이야. 메카닉인가요 도치. 하늘에서 불을 감독하겠다. 니야아. 명령. 클로라리오. 전투에 항류했다. 끝 끝 야아아아 내 탐차정 안 돼 내 탐차정 아 살모 야 살모자야 어휴 잠깐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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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냐 아프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부터 야 야 내가 지겠는데 와 토르 토르 나 유사양반! 나 좀 살려주지요! 이보지요 이보지요 유사양반! 아 뭡니까 아 나 포르 제일 싫어 저는 계속 열차만 때리겠습니다 딴거 안때리고 열차만 계속 때릴게요 열차만 때리겠습니다 저 열차만 때릴게요 아니면 내가 질거같애 전수한테 갑자기 승부욕이 올라가네? 내가 승리했다 같이갑시다 와 이게 바로 풀토하고 테란의 함대 조합인가 와 야 간이 잔다 이거 빡빡까지 하면 되겠다 이보지요 의사양반! 나 좀 살려주지요 ㅋㅋ 이보지요 태안의 사양반 나 좀 살려주지요 오늘 의무관은 야근입니다 아 좀 자 아 내 병원 어 이 자식 속도가 얘들이 제일 빨리다 오 약간 정신 못 차리네 애가 제일sole 아 창원 왜 쁘에요 이거 문의를 드려면 음..괜찮아.. 때릴 수 있어 자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한 대 다 꽉 채웠어요 저거 시뮤님이 원조 아닌가? 아..제발 내 병원에서 나가세요 그럴까? 흐흐흐흐 펄트Blcc 후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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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 아우.. 토발부터는 맥야 잘해야 되지 나 1발 때려 Noise Atl cheesy 내가 이게 죽이냐. 많은 것을 죽였다. 깜짝이야. 좋아 좋아. 적어둔 사람은 그런 미친돌군 아니래요. 호! 난 열차만 때리겠네. 와. 얘. 와 다 녹았어 와 저기 인간이 나는 딜이 16딜인데 와 왜 얘는 왜 똑같아 이분은 딜이 11이야 나보다 딜은 안 좋네 대신 나는 2번 때리니까 방오더가 2번 같이잖아 죽었어 갑시다 빰빰빰 빠반바밤 빰빰빰 빠밤 빰빰빰 빠밤빰 빠밤빰 오 아아아아 너무 아프잖아 빠밤 나 열차만 때려 나 열차만 때려 내가 이기겠어 아아 때려도 왜 이정도니 대박 내가 이기겠다 내가 이기겠다 와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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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께 일하게 되어영황이었습니다 쩝쩝쩝쩝쩝쩝쩝 아 대발네 이겨야하는데 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엤 와 내가 레이너님보다 이겼네 열탈질은 9만 8천 야 레이너님은 계속 안 때렸나봐 지금 3만 5천이야 이야 3배 차이는 아니고 6.5배다 딱 6.5배 이야 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보가 승리했습니다 예 예 인적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